아, 나담이 놀다라는 뜻이구나. 나담. 나담, 나담. 나담 이름 예쁘다. 멋있다. 몽골실은. 여기 축제하네, 축제. 자, 우리가 이제 몽골에 왔잖아. 몽골에는 가장 큰 축제가 하나 있어. 뭐예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축제인데, 나담 축제라고 있어. 근데 여기는 씨름. 씨름. 활쏘기. 씨름. 진짜 귀엽지 않아요? 씨름. 씨름. 활쏘기. 씨름, 활쏘기. 그리고 말타기 게임. 말타기 게임. 말샵이 있는데. 우린 지금 말샵을 볼 거야. 말샵. 어, 말샵을 볼 건데. 여기서 한 20km를 가야 된대. 내가 셔틀버스 티켓을 끊어줄 거야. 아, 다행이다. 대중교통, 다리로 가는 거 같아. 셔틀버스를 타라고, 갈 거야. 아, 그래요. 20km만 5시간이면 가죠. 정말 출발하면 되죠. 근데 축제니까, 한번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10대 축제 중에 하나래. 엄청 크겠네요. 축제의 꽃. 나담 축제를 향해서 가봅시다. 20km. 20km. 20km면 얼마나 걸리냐? 차로 한 30분, 1시간? 꼬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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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 깨끗한 도시에요, 몽골. 차도 안 막힌다. 지금 사람 이제까지 상 한 12명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대박이다. 우와, 없어. 축제장까지 가는데 셔틀버스 왕복이 900원. 아. 아, 좋겠어요. 근데 저게 차예요, 다. 사람들이랑 차. 여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 정말요? 큰 축제라. 그래서 아까 광장에 사람이 없었구나. 다 모인 거예요, 저기. 식당 이런 것도 없죠? 여기요? 있어요, 따로. 저 구름 그림자 봐, 구름 그림자. 사람 보이냐? 어? 이렇게 광활한 축제는 처음 봤어, 살면서. 그치? 아니, 진짜 너무 크다. 그쵸? 텐트도 있네요. 그치, 그치. 여기서 이제 이 축제 3일 동안은 먹고 자고 한다고. 내가. 야, 근데 너무. 스케일이 너무. 이게 돌아보면. 너무 크잖아. 이런 축제가 어디 있어. 약간 이제 오일장 개념으로 우리나라처럼 준비하자면 시장도 열리고.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치. 저런 거 보는 거 재밌어. 느낌이 약간 우리나라 한 80, 90년대 시장 같은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 냄새도. 엄청 그런 시골 냄새가 많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시골 냄새. 약간 느낌이 위험하더라고. 사람들 말 타고 다니고 막. 여기 그냥 길에 말이 그냥 지나가서. 그러니까. 그냥 이동수당이 말이. 근데 그냥 타고. 애들도 그냥. 애들도? 야, 완전 축제. 시장 축제. 야, 진짜. 80년대, 90년대. 저거 너무한다. 진짜 재미없겠다, 저거. 성 씨는 저희 유치원 때 저런 거 있었잖아요. 저거 너무한다, 진짜. 아니지. 애들 말만 타다가 좀 타고. 그래, 100원 넣으면 이렇게 흔들게 할 수 있어. 맞아. 이런 거. 종톤 이런 거 막. 이런 거 좀 보자. 내가 형 이런 거 입을 테니까 형 이런 거 입어주세요. 이거 여자 거잖아, 이거는. 여자. 여자. 뭐야? 뭐야? 조금. 왜? 어떻게 해요? 뭐야, 왜 공부했어요? 유엔. 야, 조용히 해. 되게 민감하네, 유엔 얘기하며. 창피하잖아. 가수 유명한.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창피해요, 진짜. 이렇게 하는 애 없었죠? 도라인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입을까요? B, A, C, A, T, I, O, N. B, A, C, A, T, I, O, N. 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 되게 잘 어울네. 길이가 있으니까. 왜 교태 같지? 그러니까. 오오! 똑같아요? 아, 멋있더라고요. 정말 있는 냄새가 나지. 슈렁터야. 슈렁터야? 와! 진짜 거대하다. 멋있다. 포스 있다 포스 있다 저거 리얼이다 진짜 귀구리 장대하시네 손 잡았을 느낌 봤어? 손이 호동이 형 보다 커요 인터뷰 하고 싶었는데 너무 쫄았어 나는 페이스 멀어진 거 알아요? 시르... 시르 선수야? 이렇게 인사하는 애 이렇게 오시니까 말골 혼나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멋있다 이게 약간 압박감이 있네요 10만원 입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4만원 근데 모자가 엄청 덥네 겨울 모자네 이거 뭐 손물이니까 형이 사는 거니까 어떻게 강남 씨는 약간 현지인 같다 저러고 있어요 몽골말도 저한테 많이 시켜더라 우리 옷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 좀 돌아보자 돌아봐요 되게 재밌을 거 같아 뚜껑이 없는 거죠? 옛날에 시리아 놀러 온 느낌 우리 뭐 한번 해볼까? 뭘 해요? 저거 해야지 저거 할까? 저거 해야지 몽골 사람들한테 웃음 끝이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저 옛날에 막 게임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길게 하면 우리 약간 스타 될 거예요 여기서 와 쟤는 진짜 잘한다 하루 종일 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게 대세래요 저게 지금 대세래요? 지금 대세래요 저거 10년 전에 그죠? 예능 이런 데서 몽골 사람들 다 저기 모여 있어요 어 뭐야 아 나 이런 거 또 잘하는데 또 왜 이렇게 높아? 야 그거 타지도 못하냐? 야 그거 제대로 타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거 제대로 타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쉬어! 림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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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안 떨어지면 돼 근데 진짜 어려워요 저거 아 근데 예능 강남도 운동시켜 있으니까 또 아 좀 보여드려야지 일단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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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오이샤! 어 잠깐만! 오이샤! 장난 아니다 두려워 이거 무슨 무슨 말인데? 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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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샤! 오어이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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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너무 세! 너무 쎄! 너무 쎄! 이게 지금 안 쎄 보이잖아요! 쎄구나! 진짜 쎄 저게! 아 이렇게! 오케이! 괜찮아요! 예에엥! 이거! 이모가 왜 이렇게 했나? 좀 다른가? 저렇게 멋있을 일인가요? 출발 드림 팀 보는 거 같은데 저는 나오셨을 때 잘했어요, 저를 많이 봤는데 짚아, 짚아 여긴 짚아 짚아 여긴 짚아 여기, 여기 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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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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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스트라스보다 더 빡수로 해주는데요? 아, 정말. 어떻게 됐는지. 아, 저거 잡아봐요. 아, 저거 잡아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잡아야지. 항복, 항복. 항복, 항복. 아기들이 좋아지더라고, 막. 아기들이 좋아지더라고, 막. 아기들이 좋아지더라고. 난 정말 리얼이었는데 못하겠다. 너무 좀 못하더라, 형. 야, 나 잘하려고 했어. 내가 좀 강도가 센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 1, 2, 3 했어요. 말 변기하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아니, 이거 우리 주제가 멍 때리는 거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멍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 자, 나담 축제 했고. 말 경기를 보러 가야죠. 근데 이게 이 경기가 지금 6살부터 12살들. 아, 어린애들이. 기수가 돼서 하는 경기인데. 어린 말들을 한 250마리가 동시에 뛰는 거야. 아, 그래요? 얼마나 뛰어요? 12kg에서 15kg. 아, 진짜?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을 준다. 1등은 자동차를 준다. 자동차를 준다. 되게 큰 경기예요. 다시요, 다시요. 가보자. 아니, 꽉 찼어, 사람들이. 근데 여기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 도착점이야. 필널레를 장착하는 것을 구경하는 거고 특이하게도 사람 나이가 아니라 말 나이로 구분을 해요. 2살, 4살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작은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만 탈 수 있는 거죠. 250명이. 여기 다 있었던 사람들. 그러네.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네? 모래먼지 나는 거 보이지? 시작한 거야. 하루 다 보이는데? 보이는 거야, 저게. 하는 거야, 시작한 거야. 모래먼지 나는 일어나잖아, 저기. 아, 그렇다 보여. 눈이 좋아야지. 여기 눈 다 보여. 두 분은 먼지만 보고 있는 거죠? 먼지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게 나는 거야.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오잖아요. 그래. 먼지, 저거. 250만이니까 저게 모래먼지가 나는 거야. 와, 저렇게 많이 온다고? 저기 지금 옆에 다 말인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 다 말이지. 몽골 사람들은 다 보인대요. 아, 눈이 좋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보는데. 지금 앞선이 비쌍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저기 1등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한 15분 뒤에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3.0, 4.0이니까. 진짜 눈이 좋구나. 신기하다. 한참 걸리는데. 쟤네 걸어오는 거 아니죠? 띵을 왜 이렇게 계속 기다렸어요, 진짜. 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는데. 진짜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누가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12km, 15km를 직선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온다고 느끼나 봐요. 모래먼지를 그냥 멍 잡게 되네.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우와, 보인다 이제 형. 마이너리 막. 보인다 이제. 쩜쩜쩜쩜쩜쩜. 이제 보인다. 우와,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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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긴장감 있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F1 같은. 엄청 빠르네, 형. 이제 보인다. 형. 영화 같아. 와, 형, 쟤 진짜 빠르다. 맨 앞에. 1, 2, 3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지금. 아, 이거 재밌다. 긴장감. 긴장감, 긴장감. 1, 2, 3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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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 쟤네 세 명 진짜 멋있다. 우와. 근데 가까이 오니까 진짜 영화 같았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영화 같아. 아, 그냥 가. 그냥 가. 예. 우와, 애기야, 애기 형. 지금이야, 지금 달려. 와, 제일 1등이다, 제일 1등이다. 우와. 우와, 멋있다. 우와, 쟤네 대단하다. 머리가 엄청 벌어졌어. 진짜 진기식간 같다, 진기식간 진짜. 천하를 오령했던 진기식간 같다. 우와, 이제 25km. 25km니까 말마다 차이가 많더라고요, 거리가. 우리 어린이들 막 킥보드랑 자전거 하나씩 있는 것처럼. 저기랑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야. 거리가 머니까, 단짜로. 엄청 머니까. 난 이런 축제를 처음 본 적이 없거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광활한 곳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걸 처음 봤는데. 확실히 축제 축제 같다. 이거는 몽골에서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제잖아.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여기 몽골 맥주가 좀 유명하죠. 맥주가 유명해요. 날씨도 엄청 더우니까 우리 시원하게 맥주하자.